반찬! 와! 어디가 시작하셨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맞아 이 성화봉선과 함께 우리 평창 올림픽 의상 마스코트 RJ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좋아! 오늘 귀여운데요 형? 너무 귀여운데요? 황금빛! 황금빛! 성화봉선! 근데 저... 탈이 엄청 커지는 거 같아 힘이 있더보다 이거 알파카가 아니면 양 같아요 형 아니야 RJ는 알파카야 더 커지고 있어 얘 알파카 같은데요 닥털이 너무 귀여운데? 안 먹어요? 무거워 진짜 무거워 일단 오늘 뭐하나요? 자 오늘 달려나 방탄의 지금 오감 테스트 오감 테스트 제 슈퍼 컴퓨터 이유로 좀 개선이 됐네요 랩몬 형은 즐겁게 받아갔습니다 아 굉장히 아 받았어? 오감해서? 받았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할 게임은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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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시작해보실래요? 호병이 기운을 받아 오케이 들어가시죠 오케이 시작 고우 오! 오 뭐야 뭐야 뭔데? 뭐야? 뭐야 뭐야 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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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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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맞혔어? 아 이걸 다 이렇게 해야 돼?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씩 총 가고 가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는 못하는 거죠? 어? 뭐야 뭐야? 물어 물어? 핫핍해졌습니다 방금 어?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한 글자씩이예요? 뭐야 지민이 형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 글자씩 아니야? 총 총 100글자 물에? 물인데? 그러면 성화봉송? 아니 한 글 뭐야 이건 뭐야 제작진 표정이 매우 안좋아졌는데 네가 성화봉송 얘기하니까 어? 그 다음 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아니 기다려 보세요 물이 있어요 얘 이거 소리 난다 소리 난다고? 움직여 막 얘 얘 얘가 소리 나네 좀 커 얘 뭐야 얘 네 끝났습니다 시작 시작 어? 시작 주민이 형이 연기를 한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움직여? 커? 눌러? 아 이제 주세요 네 물어 물어? 알겠습니다 오우 주민이 형이 연기를 한 건데 근데 보이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이거 뭐? 뭔지 모르겠네 시간 제한 있습니다 시간 제한 지금 정국 씨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게 뭐예요? 일단 글자부터 보자 이게 내 예상치 못한 걸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봤을 때 물에 찹찌캔 넣어놨어 오징어 왜? 정말로 맛있죠? 맛있어? 맛있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거의 다 틀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정국이 지금? 정국이 전혀 모르죠? 정국이 지금? 정국이 정국이 머리가 백지입니다 땡 빼세요 빼세요 아 그렇게 어려워?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물건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뭐야? 세 번째 주자 김석진 하나 둘 셋 내가 지금 한 겁 하기 때문에 저보다 겁쟁이는 진영입니다 진짜 겁쟁이다 살면 살면 이런 겁쟁이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진영 원기 했는데? 난 저보다 겁쟁이는 진영입니다 저보다 겁쟁이는 진영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다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하는 거야 너만 이기를 못 한 거야? 나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 하고 있어요? 형! 하하하하하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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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누른 건 아니예요 어 형 그거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우리 생물도 들어 있어요? 예 생물 있습니다 진짜 있어? 어 진짜 있어 다리 봐봐 다리 딱 한 번씩 자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형 이야 진짜 여기 두 개 있던 글자를 까먹었다 다들 진짜리 싸먹어. 형,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게. 진짜로? 야, 데이지도 알았는데. 아직까 보다, 아직까 보다. 그만. 자, 고! 따따따따. 따따따따. 오, 슈가 형이 근데 진짜 이 경우는 겁이 없어. 이 형 겁 많아요. 이런 데 겁이 없는 것 같아. 무서운 형 혼자 못 보는 형. 무서운 거 못 봐. 뭐 뭐냐? 더 그냥 만진다고? 두 번째가 뭔가 그런 거 봐. 뭐, 이거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오, 윤희가 되게 습히다. 그래서 저거라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뭐야, 이런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아, 맞나, 이게? 이게 뭐야? 맞잖아. 정답 처리 해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정답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달콤한 냄새 나는데? 맞아, 이거 원래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거 진짜 모르겠다. 비공식 겁쟁이 김남준. 맞아, 비공식 겁쟁이. 저건 많아요? 근데 야, 이거 첫 번째 거는 이건 진짜. 저건 좀. 빠빠빠빠빠. 아이고. 근데 아, 이걸 어떻게 맞추지? 난 절대 못 맞춘다. 으아악! 으아악! 저거, 저거 절대 못 맞춘. 아니 잠깐만, 나는 단어 인식이 전혀 안 돼요. 이거 남중이가 단어 인식이 안 될 정도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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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찢는 거 아니냐? 그거까지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데, 이게? 야,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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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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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이제 안 돼, 이제? 으아악!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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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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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러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오, 야, 야. 없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불가사리? 야, 이거? 아, 야. 잠깐만요. 아니, 넘어가셔야 돼요. 맞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게 대박이었네. 야, 왜 물어, 이거? 아직 안 물었어. 야! 야, 뭔데, 뭔데. 문다고? 쏜 거 아니지, 나. 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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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야! 아니, 끝이라고요? 고생하자. 우선 형의 감정, 그리고 보통. 단순히 부조로가 좀 대단하다고요. 아, 안 뱀고 싶어요. 빡빡. 빡빡이빡. 빡빡이. 잘 맞아야 돼. 지금은 세상 중지하다고. 표정은 거의 지금. 약간 그 고장이 굳는 잔인의. 크네요. 그거 아까 남준이가 박살냈어요. 아, 그거예요. 사람이 여운다는 것을 내려왔다는 거라 사람이 참 모든 것을 영burst하고 오야 고 야 걔는 살아 있어 살아 있어? з隆Pa라고 좀 더 천천히 약간 위에 으빵 자 동관 씨 빨리 building 와 저게 대박이야 조리킬 수 없는 질질을 하지 마라 altitude 야 문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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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ittle guy. 범쟁이로 또. 이야, 맨! 예, 야, 에어! 와우, 맨! 왜 이렇게 크냐, 이거는? 크다고? 와우 야, 저 두슈베! 야, 야,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야.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간 머리야. 오오오! 오오오! 아, 뭔다고? 야, 오오오, 와우. 여름데? 자, 시작! 두래도 틀리고 틀리고 안 모임 잘 보이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文개 씨 머리가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머리가 다 왜? 뭐야 이게 이게? 복청인가? 나머지가 끝들이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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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으아! 으아!! 그냥 밑에 면을 만져봐요 뭐야 갑자기 어딨어, 어딨어 오, 야 나... 얼핏 뽑으면 절대 몰라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자 이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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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야 야... 뜨 mob 가 살아있어 이거 짜는 건 아니야? 이거? 살아있어, مع어 서인공과 글자만 보고 있어. 형 맨 앞쪽에. 그거 그거 그거. 야 물 뺐는데, 물 뺐는데! 아, 대불인가? 으악! 오, 야호. 오, 야호. 오, 야호. 이건, 이건 너무 알겠다. 어떻게 알죠, 저거? 이거 알죠, 매새기들. 둘, 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거의 한 일주일에 다섯 번에 매새기들 끓여져가지고 매새기 냄새 맡아 온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자네서.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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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이게요? 날씨가 할 텐데? 그냥 생각은 거 없다고 할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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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곤 만족하게 피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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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로써 1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와아 와아 모아 아 꼴등 좋아 좋아 나랑 2대로 왔서 갚아 4가지 게임이 남아있다구 다음 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꼴등 벌칙 있었나? 저는 벌칙은 없습니다. 1등 인형탈을 씌우죠. 사복을 포기하고 BT12를 넣는. 자 다음 것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렛츠고! 렛츠고!